좋은 아침입니다. 정해진 과정을 수료하거나 마치는 것을 우리는 졸업했다고 합니다.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다. 그리고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또 다른 출발이기도 하기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. 하루하루의 삶을 졸업하는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? 쉼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후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 졸업과 시작을 반복하며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 공개됩니다. 공개됩니다. 성교사